10월 16일 마켓워치와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3분기 조정주당 순이익을 73센트라고 예상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243억 달러라고 예상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인 10월 18일 수요일에 20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는 테슬라 경영진과의 컨퍼런스 콜과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2023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기가 팩토리 업데이트를 위해서 생산시설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3분기 차량 인도대수와 생산대수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43만 5천대가 조금 넘는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2023년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속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매출과 수익을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42억 5천6백만 달러이구요. 재무실적을 예상하는 크라우드소싱 웹사이트 이스텐미즈는 244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분기에 달성한 250억 달러 매출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실적이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 매출인 215억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지난 2년 동안 테슬라의 매출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예측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구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회색으로 실제 결과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을 성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항상 분기마다 약간의 이익 외에는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벌어들인 매출에서 일정 수익을 제외하고 기가팩토리를 짓고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선순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기 침체를 앞두고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치킨게임을 벌였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올해 수익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 3분기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주당 EPS를 0.73달러로 추정했구요. 에스티마이즈는 주당 0.78달러로 추정티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지난 2년 동안의 주당 순익 EPS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예측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구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회색으로 그리고 실제 결과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테슬라가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하는 수요일 어닝콜에서 주주들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에 광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테슬라가 이러한 주주들의 바람에 조금씩 부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어떤 발표를 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사이버 트럭은 다음 달에 배송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생산을 늘릴 예정인데요. 과연 얼마나 램프업 될 것인지가 향후 테슬라의 주가 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680 배터리셀 역시 테슬라의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을 위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이랜드는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재설계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이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기가 팩토리 건설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향후 FSD 가치가 높아질 것임에도 15,000달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 때문에 12,000달러로 낮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을 위한 질문을 주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영진이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질문은 2024년 사이버트럭 인도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사이버트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SUV 다음으로 큰 시장이 픽업트럭 시장이고요. 사이버트럭 예약 주문량만 이미 200만대이기 때문에 내년 생산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4680 배터리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달라는 것입니다. 배터리셀의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에 대해서 많은 주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향후 얼마나 수율을 끌어올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테슬라의 차량에 탑재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모델3 하이랜드를 언제쯤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인데요. 아마도 미국에서 하이랜드는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독일 베를린과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기가팩토리 생산시설 확장 계획에 대한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가팩토리 멕시코의 오픈 일정에 대한 최신 정보 등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FSD의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베타가 아닌 정식 버전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언제 FSD 정식 버전이 출시되고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될지에 대해서 많은 주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FSD 가격이나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FSD의 가치가 높아질 것임에도 15,000달러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 때문에 12,000달러로 낮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치킨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빅3 자동차 기업이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재무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분기 일시적인 마진 하락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일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전략이 확실하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 등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